녹화를 안켰구나 소리는 계속 났고 한 3분? 3분 녹화 안했다 3분 아이 왜 이렇게 많어 일단 화이트론 가서 봅시다 오 막았어 진작 맞어 오예 파워가 다르네 오우야 엄청 세네 아 여기서부터였군요 마침 대굴대꿀먹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우! 야 한 번 했잖아 또 건립 안되지 자 추천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야 바뀌었나? 여기 어디다 우리 애들부터 데려오자 일로와 그걸로 가지마 여기 위험한 곳인데 아 일로 길이 있었구나 아 젠장 푸스로 다인줄 알았다 여기를 불러와야지 쟤 튕겨나갔다 출발 세 명 하나 강탈자를 잡아야 되는데 나 우쇼 1인칭하면 더 커지는거 보면은 아..용원인거 같긴 한데 왜 때문인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저 자연의 분노 저 용원인데 자 우리가 왜 꺼지났지? 점점 멀어지네 이 길을 따라가는건가? 아 저쪽인가보다 꽤 긴 퀘스트구나 이것도 잡고 정면에도 있고 어이구 어이구 애들이 많이 쎄 이렇게 기존 애들 보자 진짜 루팅할거 없다 얘네 불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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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카르존 어디갔나 이치라니만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어 얘네 루팅할 필요없다 루팅할 꺼리가 없네 누구를 쓴거야 개아포 카르좀?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일로와 일로와 별거 없는거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되네 이씨 아 여기까지 이렇게 거꾸로 와야되는구나 꽤 복잡하네 퀘스트가 아 무시해 무시해 칼길가 할머니의 종말 내 용은 중간에 몇번 잡았습니다 용이야 뭐 랜덤하게 발생하니까 나올 때마다 잘 잡고 있죠 아 여기있다 와하하하하하하 아 이거하면 용원이 그냥 풀려버리네 중간에 시저하면 스카이립 용 잡을때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스카이립 음악이 좋지 스플렉스 어허이 킬무브 빵빵 터지네요 여기서 어디갔어 어허이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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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항관 난 왜 날라다니지 오늘 온갖 버그를 다 보는구나 하나 어디갔어 아 이 소리 정말 어디서 나오는거지 스으으 어디서 나오는거지 안잡았는데 방금 도망갔어요 TL 큐케인이 많았습니다 어서오세요 길이 안에 있나 아 여기있다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오신 분들은 즐기찾기를 유튜브는 구독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깄다 여깄다 푸스로 다 쓴다는게 이러면은 물량 먹어야지 뭐 갈아줘 그렇지 와우 오우 으 passage Was 도망갔다 어디갔어 저기있다 펄스 칠 펄스 펄스 탕 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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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럴려 할머니가 아닌가 흥 칠 펄스 아 아 이거 아닌데? 앗, 또 도망갔다 지금 잠이 옵니까?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? 저 어딘데? 여긴 어디? 붉은 독수리 이건 아니고 어, 뭐야 이건! 또 있는데? 어디 있는 거야, 쟤? 허헣 어허 사이다 이거지 눈이 침침한가 더 가야 되나? 어허 내 뼈가 부러지는 것 같다 맞다 그렇지 졸리시면 안됩니다 아직, 으아아아 아직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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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한거 아니야 이건? 괜히 어그로막 끌었네 야, 너무하다 동료를 가둬버리네 그냥 여긴 또 뭐야 아이고, 아이고 암정이 너무 많아 아, ㅋㅋㅋㅋ 기껏 들어왔는데 아, 또, 할아해 달인 아니 또 여기서부터 열어야 돼 힘들다 안 열린다 아 그래 잘 딴다 금방 금방 따네 안돼 속지마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 아까 왜 함정이 울렸지 저게? 불이? 여는 순간인가? 근데 소리가 계속 나죠 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바람소리 같은 거 들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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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친구들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양보할게 이게 무슨 소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아까 안났어요? 안난적이 있었어? 으아아아 으아아아 오우 불꽃파이터 오우 불꽃파이터 오우 자비가 없어 아저씨가 아 아주 아저씨랜다 할머니가 야이 설마 아 이 할머니 징 징하네 도망 잘 가네 달인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달인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조용하니까 좀 살 것 같다 아 아이씨 아이씨 별로잖아 저건 여긴 열어봤자 소용이 없네 별로 칠골드? 칠골드? 여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이게 어디서 난 소리지? 내가 뭐 걸렸나 아니면? 날파리 빼봤어요 빼봤어 빼봤어 하 불쌍해 한 마리 작은 고양이일 뿐인데 아예 버려보자고? 아니 여태까지 차고다였는데 뭘 마찬가지야 모래 묶여진 시간 갑자기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지 모르... 어느 순간부터 났지 아까 그 그 아 그 가면 구할때부턴가 거기서부터 난거 같은데 얘 얘 얘 볼썽 잡을때 불썽인가 볼썽인가 딱 그때부터 갔은데 어 하염저항 50% 괜찮다 볼쑥 아 얘 갖고 있으면 그런가 전혀 아니네 이 마녀할머니 이 마녀할머니 왜 이렇게 도망 잘 가는거야 제 생각에는 역시 그 불쑥 잡을때 용원이 충돌이 난거 같아 소리가 아하 아하 심했다 심했어 진짜 철머니 자비가 너무 없다 아 어어 뭐야 어디에 날아갔어 으아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죽는다 체감으로 알아 근접도 세요? 아 그래? 아이 빡치네 아아아아 너무 싫어 얼음막뇽 1.5일 잘한거구나 여기 등근 햇둑 썸니 막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컨트롤러 플레이라서 단축키가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키보드랑 마우스 아니에요 아이씨 떨어지든가 그냥 그냥 얘 안 떨어질거 같지 이거 왜 푸스로다도 안되지? 하나 잡고 야 너 거기있으면 안되지 올라오든가 말든가 할머니에 집중한다 이렇게 되긴상 할머니에 집중한다 그래 저거 화염으로 잡아야되고 얘 잡으면 없어질 수 있어 떨어뜨리지마라 고생한다 야 형도 형도 좀 껴줘 어 그렇지 안 돼에에에에 오 오 오 아니 아까 안잡은게 여기서 이렇게 작용될 줄이야 다시 올라가야돼 왜 보석상자 있어 아니 왜이렇게 이 게임이 이렇게 어려웠나?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? 아 아이 젠장할 야 이럴거면 차라리 불러오겠어 니 고생을 하는지 불러오겠어 아이 진짜 아이 귀찮아 죽겠네 아휴 힘들어 지쳐 죽겠네 난 법사가 아닌데 잡긴 하겠네 이걸로 귀찮아서 그렇지 일단 하나 잡고 시작하자 나가 나가 아휴 징그러운 놈 문제는 쟤거든 아휴 징그런 떨어트리지 마라 비찰아진다 저기 어디갔어 토토님 학습이 더 어서오세요 적당한 느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소루 파괴한다 합체장금? 뭐 또 맛있는거 드셨군요 아 쟤 진찰로 내려갔어 근데 쟤 상대로 하진 않겠어 저 녀석을 포기한다 유니크 단검이라고 하면은 아까 주스는 그건가? 이름 모르는 무슨 단검 하나 있었는데? 아 이 소리 이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? 이거 했나? 했구나 이 소리의 어원을 누가 주... 아는 사람 없나? 굉장히 시끄럽네 아 재단에 있어요? 재단에? 괜히 들어왔네? 포테이토 피자라니 너무 맛있겠다 안 그래도 지금 피자 먹고 싶은데 여기 있다고? 거칠 수가 없어 없는데? 아 여깄다 핏빛 가시 이건 뭐지? 아우 정신없어 죽겠다 저 소리 때문에 듣는 사람도 이거 되게 크죠?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이거 음량을 잠깐 줄여보자 아우 너무 크니까 잠깐 여기만 줄이자 특수음이겠지 이거? 효과음 됐나? 어 한층 낫네 물론 방송으로 보면 이상하겠지만 토토님도 우르킬 좋아하시는군요 나랑 은근히 먹는 취향이 좀 비슷해 포테이토 피자도 그렇고 맥주도 나도 어저께 그거 한 캔 사다먹고 잤는데 필스너 잠깐만 그나저나 이 맵은 어디지? 아 당검 잠포자고 했지 당검이 핏빛 가시 3초 안에 대상이 사망하면은 영혼보석을 채웁니다 이 3초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3초야? 공격하는 순간부터인가? 아니 잠깐만 이게 어디야 이게 얘 방이 따로 있나? 여긴가 여긴가 아하 아 어 아닌데 이게 뭐지? 이게 원래 열리지 않는 곳이었는데? 이곳이랑은 상관없나보다 내가 여기로 왔고 여기도 내가 딴거고 여기도 내가 딴거고 아 이 효과음 좀 줄어들었구나 일단 효과음 줄인건 전혀 상관없죠 어차피 다른 소리는 원래 소리들 들리니까 아 찾았다 찌긋찌긋했다 이씨 어어 다크브라더 후루에 뭐야 다크브라더 후루에 이론이 있어 아 전지 감살자 여기 있구나 내가 한번 그 모드를 확인해 보죠 음 이걸 받을 수 있는 퀘스트였구나 산성장이 도망갑니다 이거는 깰 수 있겠지 뭐야 이건 방어로는 왜 이렇게 높아 아 68이나 돼? 원래 이렇게 높았나? 팔죠 아 드디어 마무리다 이 퀘스트 힘들어 죽겠네 솔직히 퀘스트가 힘든거 보다 이 이 뭔가 사운드에 부딪힌 문제가 뭔가 있는거 같애 뭐야 아직도 남아있네가 있어? 사운드 오브 스카이름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재설치를 하든지 일단 마을로 가보자 갈 수 있겠지? 아 저기 있네 아 이런 저기 너무 많은데? 없던걸로 해주지 아 저기도 있어 집에 가기 힘드네 아이 퇴근하기 힘드네 잠깐만 싸우는 소리가 너무 작아 성우들 로커할때 같다 어 얘 쎄다 아 저거 한대인데 길이 있어? 어 뭐야 아 일로와 일로와 아 왜이렇게 뭐야 이거 왜이렇게 잘먹어 네 치플링 감사합니다 좋은몸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어 어우 죽을뻔했다 아 누가 이렇게 잘쓰는거야 화를 야 애들이 너무 많다 도망가자 가끔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돼 사람이 가끔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돼 사람이 나가는 길 아닌가? 나가는 길 아닌가? 나가는 길이 왔는데? 헤헤이 여 어디다? 됐어 있어 탈출이다 이 더러운 곳 뭐야 이 젠작 뭐지 이거? 어 놀래라 현재 사운드가 잠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야이씨 도망도 못가 도망도 못가 도망도 못가 도망도 애들을 일로 불러오는게 낫지 않을까? 여긴 어디지? 들어가서 소환하고 불러오다가 다시 화이트론으로 가면 되겠다 이 소리는 여전히 나죠 조그맣지만 도망가도 못가 도망가도 못가 오 쟤네 적잇니? 오케 됐지? 돌아가자 이것은 오랜만에 보는 데이드리 가모 가자 여기서 아 여기는 상관없겠지 제발 이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리도 안해요 여전히 제가 소리를 좀 봐야겠네요 소리를 좀 사운드 모드가 좀 문제가 있나 봐 원래 이 정도로 해놨었는데 여전히